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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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거 한번 이렇게 해주셨나? 오, 자랑 한번 해. 어제 했던 거. 제이가 아니었거든요. 어떻게 얘기하시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자기 만족. 자기 만족이고. 아니면 아이랜드. 오! 아니면 아이랜드 때 그 사진이니까 한번 해봐. 오! 오! 스탠바이. 가만! 이거 봐봐. 빨리 와봐, 진짜. 대박. 코웨이라고 이렇게 발전했다니. 역시 대한민국. 역시 코웨이. 코웨이가 미래다. 어, 어. 벽관님 원한다, 뭐라. 이거랑. 이거랑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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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곡을 누구한테 드려주고 싶어요? 엔진. 엔진 폴란론이 정원 어? 니키! 정원 정답 뭐야? 끝났어 감사합니다 끝났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. 최근 숙소 에피소드 궁금해요. 같이 본 영화라던가 니키 아직도 샌드백 치나요? 샌드백. 요즘에는 좀 덜 친다고요? 저는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새벽 3시, 4시 늦게 자거든요 잘해. 잘해. 좋아요. 제빠요. 이제 오이 하나 썰었어. 방금 들은 가사를 목으로 표현해. 방금 들은 가사? 오? 이 곡을 떠올리면 누가 제일 생각나요? 저는 프로듀서님. 나는 녹음 부스가 생긴다. 정원, 어텐션, 플리즈. 녹음 부스가 생긴다. 오, 정답! 오, 정답! 누가 골목끼리 열어서. 은근 다가씨 여행 가는 콘텐츠 찍는 게 네. 처음이잖아. 여행 가는 건 처음인데. 하나, 둘, 셋. 제이. 이유는 제이는 혼자 샤워를 못합니다. 샤워도 못하고 혼자 밖에서 못 타고. 제일 외모로 봤을 때는 안 그래 보이는데 제일 겁이 많죠. 반전 매력, 반전 매력. 오, 고기즈에서 세 명이 다 디스플릿한 것 같네. 이 곡은 아쉽다. 그는 레전드다. 스플릿한 것 같더라구요. 이 곡은 그의 레전드다. 아.. 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곡은?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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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요 이게? 뭘 해봐? 서은 씨 배고파 서은 씨 뭐하세요? 배고파가지고요 이거 수밥 맞아요? 이거 수밥 맞아요? 연어야 연어 퉁치네 일본 수시같은? 어 그러네 일본 수시같은? 신기하다 어 진짜 뱃살 쪽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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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거 오 자랑 한번 해 어디 했던 거 제의가 아니어도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고 아니면 아이렌드 오! 아니면 아이렌드 때 그 사진도 얘기할까? 포리파이 너무 좋은 무수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서 아 무수? 이제 형들에게 좀 소감을 들어보니까 쓰고 싶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포리파이를 잘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금 희승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기능은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지금 같이 할래요? 지금 같이 할까요? 뭐 본 영화 같은 게 있나요 최근에? 함께 본 거 근데 최근에는 숙소에서? 워낙 바빠서 네 맞아요 바로 잡니다 숙소에서는 안 보고 저번에 저희가 스파이더맨? 스파이더맨 아니다 범죄도시 범죄도시 보러 영화관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워낙 또 핫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최근 네 영화라고 합니다 미쳤다 완전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야 이거 또 수만두로 딱이다 피부에 좋은 거 피부에 기가 막히죠 탈들 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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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박성훈이 바랍니다 걱정 많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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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오오 좋습니다 진짜 내 것이다 자 니키씨 바로 읽어볼까요 네 성훈이 형 저한테 주신 머리띠 머리띠랑 에센스 머리 머리거리 좋아하지 않네 이렇게 그렇군 이거만 이거만 이렇게 치약시술 그리고 이제 영양제 끝입니다 네 특춤 이제 제작진분들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힘이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 있어 저곡을 이렇게 입었는데 이게 제가 입었는데 이게 제가 학교에 집었던 비슷하고 그래서 그래서 오랜만에 입어서 공연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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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주 금요일 하루가 정말 금방 가요 정말 단 한 시간도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어 근데 진짜 오늘 엄청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람 두 번 하고 중간에 메타돌을 하다가 랭시 리딩하고 뭐 카리하고 센파하고 인터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성훈이 형한테 한 번 드려요 성훈이 형 성훈이 형 항상 만대를 잘 챙겨줘서 고맙고 저는 형인데 가끔은 볼링 치러 갑시다 제가 볼링이 왜 싫어해가지고 와 진짜 기승전은 그거구나 기승전은 볼링이 천재예요 볼링 너무 좋아해 형이랑 한번 쳐보고 싶어요 네 치고 내기하자 제 소원입니다 내가 돈 내게 하려고요 제가 죽기 전까지 성훈이 형이랑 같이 볼링 치기 공개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알림 알림 아 같은데 지금까지 알람회거틀이었습니다 안녕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주문하시기 어쩔 거 워차 워차